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혜미입니다 자 손머리 위로 박수 쳐볼까요?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꽁달꽁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광복되는 일상 속에 그대는 연차 같은 남자야 다들 나를 보고 줄을 서지만 난 이제 따윈 안 할래 나의 연금이 되죠 나는 너에게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2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또 밤 또 밤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꽁달꽁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영원토록 알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영원토록 알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영원토록 알꽁뽁뽁 time 영원토록 아이돌 knee 우리의 품에서 팬felt 마음 enfants 스택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2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도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고 맺고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너에게 2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도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고 맺고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다닐 거야 난 너의 품으로 el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